지금 로딩하면 이게 뭐냐면 제가 수리하기 전에 그 상태에요 지금 사무실 자 외주 다 있고 자 오늘은 어디를 해볼까 자 화장실 이렇게 따뜻한 오렌지색으로 화장실 됐고 부엌 태놨고 부엌에 키친건 까지 그리고 제 사무실 자 이번엔 윗도록 그걸 어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머머리 유전자인데 비듬도 있고 천연 샴푸 쓰고 싶어도 비듬 샴푸 쓰면 안 돼요 머리가 또 잘난 이게 뭔 소리야 힘내시고요 머리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여기 출입구 쪽에 문을 하나 더 벽을 세워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내가 세입 들어왔을때랑 다른게 없지 현관문 만들라고? 대문? 이중문으로 하자군 거실이 어디있냐군 거실이 어디있냐군 여기 거실합시다 여기 괜찮네 여기 거실하자 여기 문 달아야지 일단 문부터 달자 현관문 현관문 아 문 나중에 달까? 문 닫시다 흰색으로 뭐야 이거 벽이 어떻게 된거지? 눈을 어떻게 달아야돼? 노커가 있어야지 화이트 노커가 있는 출입문 이걸로 하자 뭐야 문이 약간 큰거 같은데? 되는거 같아 이건가? 음 뭐 나쁘지 않네 뭐야 노커가 있는거야? 으하 아씨 반대로 했잖아 흐흑 흐흑 선생님 문다 15 EDD 202도 설치하실거죠 아 그래 이거지 아 내 카포카님 감사합니다 됐어 뒷문도 달아주구요 저 집을 이 모든 세상이 김도에 집여줍니다. 아 무슨 문을 이렇게 달아. 슬라이딩 도어가 뭐야? 네 오셨습니다. 이러면 도둑놈 들어오잖아 안 돼. 불편해 이거 안 돼 왜. 베란다에다 하는 거야 그런 거는.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자 문 했고. 자 이번엔 거실을 한번 해보겠어요. 일단 페인트로 칠해야 될 텐데. 자 녹색빵. 흰색빵이 있으면. 그럼 여기는 뭘로 칠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 아니면 그냥 여기 하지 말고 이 방을 하자. 여기 하자 이 방. 이 방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이 방을 칠해야겠다. 검은 방. 진실의 방 느낌으로다가. 핫핑크요? 거실을 핑크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칠해지는 속도 보소. 키를 올리니까. 굉장히 빠르게 칠해지는 것 같아. 이거 창문은 못 떼지 않나요? 나도 떼고 싶은데. 외벽이랑 창문은 고정인 것 같아. 네. 검은색으로 벽을 지나다니. 바퀴벌레가 벽을 기어다녀도 못 알아보겠는데요. 최고야! 스피어 스원님 감사합니다. 스피어 스원님. 스피어 스원님. 우리 안쪽은 뭐 칠하든 말든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여기 하자.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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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스피어. 스피어. 다 칠한 것 같은데? 저기도 있구나. 스피어. 스피어. 내 장점 절대 눈 부시지 않다. 단점 이게 방이냐? 장난했냐? 음.. 조명을 달아보자. 검은 방에서 살면 머리카락이 빠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할로겐 램프? 이건 뭐지? 와.. 저게 조명이구나. 스위치. 달아주고. 오오. 오오. 저거 좋은데? 검은 방과 방탈출. 아 좋아좋아. 느낌좋아. 자 됐고. 자 이 방을 어떻게 꾸밀지. 장판도 깔아줘야겠지. 바닥 패널. 왜 바닥은 검은색이 없지? 제일 어두운게 두근가? 제일 빨리 창문 박자. 이거밖에 없는거 같은데? 창문 옆에 얼룩졌다고요? 알았어요. 자 일단 할게. 나쁘지 않은데? 얼룩 어디? 아까 누가 얼룩졌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라디에이터 조립해주고. 아워터 모른 답은 알고있지. 덜 칠해졌다고? 어? 어 진짜? 아닌데? 그냥 그 조명. 그 단차같은데? 안 칠해지잖아. 잘 들어봐. 너의 시간이 사라져가는 소리를. 강성준. 늘태현. 아 건문방 아시는구나. 건문방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게임 보니까 바로 사야겠네요. 재밌어 보인다. 아 네 두디. 두디 두비님. ąd야에는. 이 방은 뭐하는 방으로 만들지? 그래 침실. 침실. 여기가 침실이다 제일 비싼 침대로 해벤 침대로 가자 왜 클릭이 안되지? 그냥 정상이에요 상한 우위님 감사합니다 제일 비싼거 침대 제일 비싼걸로 깔끔한거 어때? 이건 어때? 그냥 창문 없애고 엄청 큰 거울 가져다 놓자 그래 아 나 이런 침대가 엄청 받고 싶었거든요 거대한 침대 좋아 누워서 TV를 보는거지 가전이 어딨지? 약간 부유한 삶을 사는것처럼 설비에 있나요? 오 벽걸이 TV 여깄다 좀 작은데? 더 큰거 없나? 더 큰거 없애 이 정도면 돼 이어붙여? 이제 아직 무슨 시시 떨어졌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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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아 네 호언이님 이기여부도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하는 방인데 여기 뭔데 좀 인상적인 이미지 넣어야겠다 그러면 좀 인상적인 이미지로 감성이 충만한 그런 벽지를 받는거지 좀 어두운데 잠시만요 천장 천장에 그림 닿을 수 있어? 못 닿지 않나? 천장에 못 닿을걸 천장에 못 닿아 천장에 못 닿아 줄이면 닿을 수 있을래요 저 사진이 이번 연도 이름을 책임질 공포 영화 민두한 포스터인가요? 좀 작은데? 더 큰거 없나? 좀 작은데? 좀 작은데? 더 큰거 없나? 작은 선반 어? 화장대? 방탈출 방 방탈출 방 의자 방탈출 방 왜 이거 모가지 없는 의자가 없지? 왜 이거 모가지 없는 의자가 없지? 이 정도면 됐다 아주 모던한 분위기에 벽에도 뭔가 설치하고 싶어 형수님이랑 사이좋게 관음하는 방이야 이게 무슨 방이야 대체 분위기 있는 랜턴 어때? 메인 포스트아포칼립스 이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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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주면을 분명을 떼어낼거 같은데? 떼버리자 이거 좀 무드있게 갑시다 아 좋아좋아 아 좋아 나쁘지 않아 커튼도 달아주자 조립식 넓은 커튼 블랙은 없네 남자아이인가? 아 이건 아니고 화이트? 뭐야 이거 설치가 안돼 뭐야 설치가 안되네 아 이거 전등 뛰어야되나 설마? 레드로 포인트 주자고? 바닥이 파란색인데 레드로 포인트를 주자고? 블루로 해야지 할거면은 색은 원래 두개 이상 쓰는게 아니야 난 화이트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어 설치 안되네 창문 닫아야되네 그 안난레모네 최고야! 아니야 블라인드는 딴 데 있어 난 커튼으로 할래 조립식 넓은 커튼 뭐야 이것도 안된다고? 조립식 짧고 넓은 커튼 어 이건 되는거 같은데 뭐야 야 뭐야 커튼 안 쳐져 커튼 안... 사기당했잖아 사기당했잖아 커튼 안 만든거 로스 요시 됐고 근데 지금 뭔가 부족한게 있긴 있어 옷장 조그만거 하나 놔야돼 옷장을 여기다가 좀 놓고 싶은데? 놀 데 없나? 아 이거 어떡하냐 하나 놓고 서랍장 같은 거 찬장에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거 서랍 있고 이런 거 화이트 이렇게 이거 하자 아 이러면 서랍이 못 나오지 여기다 놓자 아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서랍을 못 열잖아 좀 작은 거 없나? 그래 이걸로 가자 이거 이럴 거면은 그냥 침대 선반이 낫지 않나? 침대 선반 있을 텐데 여기 그래 그래 베드 테이블 서랍이 날 거 같긴 해 서랍으로 가자 양쪽이 하나씩 스탠드 전등 스탠드 전등 스탠드 없나? 밑에 있을 텐데 설비에 있나요? 여기 있다 스피커를 저기다 나쁜 생각은 아니야 설비에 있나? 여기 있다 서랍에 건축 넣으라고? 스탠드 됐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나중에 뭐 더 추가하면 되지 자 이렇게 또 모던한 방이 완성이 됐고요 습 습 습 습 습 모던한 방이 완성이 됐고요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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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화장실 요 방 이제 방문 옆 벽에 옷걸이 하나랑 침대 옆 테이블에 스틱커피랑 녹차팁에 화장대에는 커피포트만 있으면 완벽하네요 주방 컴퓨터방 컴퓨터방 완벽해 좋았어 엠십육도 있어요? 리모델링은 전혀 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벽을 칠해달라고? 아 아니야 진부해 창고 청소 세차를 해주시면 추가금을 드립니다 오 가자 아니 이게 무슨 쓰레기장이야 창고야 이게 쓰레기 버려주고 새로운 청소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청소 쓰레기부터 버려주고요 뭐야 쓰레기가 더 있는데 뭐지? 2프로의 쓰레기는 뭐지? 야 신난다 김도 채널에서 회원님이 오입비 공군 징병 된다고 알리세요 자동 구독 아 예 간캐님 2개 구독 감사합니다 네 공군 징병 축하드려요 아 네 고맙습니다 박스 있다고 어디? 박스가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박스인가? 포스터? 어? 아닌데? 위에? 어? 아 이거 박스 이거 테스트하고 있었구나 개미는 뚠뚠 오늘도 이렇게 먼지 편안하게 닦아주고요 저는 너무나 편안한 것이고 좋아 이제 81% 세차해주고 저 여기 있어요 나예요 나 종국 나 여기 있다고 저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나? 좋아 95%인데? 아우 여긴 또 뭐야 버려주고 생각해보니까 왜 리모델링을 해주는 건데 세차까지 해줘야 하는 거야 폐차시키자 안에 토닝을 합니다 닦아주고 좋았어 방금 벽에 그 이끼 아니야? 좋아 다 된 것 같아 99%인데 1% 뭐지? 아니 1% 무엇? 문쪽인가? 1% 아 1% 1% 뭔데 1% 1% 천장 천장 뜨드라고? 아 됐다 예스 아 여기 98%야 아 불편해 98% 뭔데 차 밑에인가? 어? 아 저 구석에 있구나 오케이 봤어 봤어 저 봤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단 하나 단 하나 어디야 야 먼지 먼지 단 하나 먼지 아니 무슨 뭐 집주인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쓱 한 다음에 음 먼지가 없군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돼? 클라크 켄트님 왜 이런 데서 일하시고 계세요 아영화가 줄줄이 망했다고요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어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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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왼쪽 천장 예스 오 8400달러 너무 좋다 자 이번엔 어디를 해볼까 여기 그래 저기를 해보자 아 이 방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어 왜 텔레비 안 켜지지? 왜 켜야되나? 어? 왜 텔레비 안 나와? 이거 TV 프로 뭐 눌러야돼 이번에는 여기에 볼게요 여기 거실 거실에 보자 자 난 페인트부터 칠해야겠지 뭘로 칠하지? 여기는 핑크색? 아 좀 이상한데? 아 좀 이상한데? 아 일단 칠해 일단 칠하고 생각해보자 사진 진짜 웃음 버튼이잖아 볼때마다 터지네 칠해 아 내 까칠한데 여러분님 감사합니다 포스트잇 살색인데 이건 그냥 고춧가루 마늘 고구맛 구경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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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다 이거 그걸로 간다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제가 또 깊은 뜻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만 보고 판단하시는 건 너무나 이르다 어육 소세지 방인가요 아 엄마 어육 소세지 말고 전승빌 소세지 달라고 인인 좋아 곰돌이 푸에 나오는 피글리 알죠 피글리 피글리로 갑니다 좋은데 나쁘지 않아 굉장히 아주 감성적이야 스트로베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빨간색이 좀 더 정열적이야 아 네 루스캅셀님 14개 구독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좋았어 불이다고? 아저씨 제 친구 태준이 집이 초록색인데 다음엔 분홍색으로 칠해주세요 아 네 모발 모발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김도님이 텐가 모자만 써주면 완벽합니다 하 아 좋은데? 좋지 않아? 이렇게 냅두자 가운데만 이걸 하고 가운데만 됐어 무길기를 연상 지키는 페인팅이네요 최고야! 나쁘지 않아 아 좋아 이제 거실도 좀 있으면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거실을 바닥이 또 중요하거든요 바닥도 좀 깔아주자 바닥은 소나무 여기까지 뭔가 버근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전공기 급 불편 너무 너무 밝은가? 지금 도내하신 분들은 일단 배낮게요 나중에 병만큼 해주세요 그 참고로 이거 도내한 사람도 채팅 밴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나중에 다 밴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가세요 이걸로 갈까? 팔리산더 바닥 패널 너무 밝은 것 같아 파란색? 파란색 갈까? 파란색? 나무? 브라운 바닥? 무난한 무난한 다크 바닥 패널 어때? 어두운 색으로 어두운 색이면은 브라운 아 이거 하자 팔리산더 오오 나쁘지 않은데? 약간 코피 무늬 같고 그냥 여기 전부 다 이걸로 하자 괜찮아 오오 좋아좋아좋아 여기는 다음에 합시다 일단은 거실을 해야되니까 라지에이타 됐다 됐다 이제 저기다가 TV나야지 소파랑 TV선반나야겠다 김동형 바닥 타일 색 잘 사용해봐서 탈모냥이 바닥 만들어보자 응 응 응 당신들이 안돼 타입이 너무 커서 안돼 엄청 커야되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그리고 멀리서 봐야되거든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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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주고 유로벤 당한데 유로벤이요? 유로벤은 뭐지? 유로비트랑 비슷한 느낌인가? 어쨌든 형풍이 빠빠님 또 만원은 원 고마워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풍이 빠빠님 네 만원 원 잘 쓸게요 아 잠깐만 엔비디아 디지털 바이브런스 100으로 현 방송 보는데 벽이 LSD 계열 공포기 괴게임 같아 네 스탬플리님 감사합니다 TV 선반은 어디가 했지? 유로벤은 영국이잖어 파운드 화스 잔어 안나 TV장 좀 고급 TV장 없나요? 뭔가 TV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고급 이건 뭐지? 벽 수납장? 클래식 TV장이 있고 TV 선반 좀 멋있는 거 없나? 이거? 앤디 모던 TV장 아이 무슨 식탁 위에다가 테레비를 올려놔 생각 잘해야 돼 이거 어때? 서랍장 위에 올려볼까 한번? 그래 서랍장 위에 TV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기다 올려보자 여기다가 TV를 올리는거지 야 뭐야 HD 모니터 개크네 TV보다 큰 것 같은데 TV가 좀 더 쿨구만 사용하기? 아 이거 누르면 켜지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왜 사용하기 안 뜨지? 뭐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리모컨으로 누르는 건가? 소파 소파 좋은 걸로 이건 어때? 별론가? 이름을 믿을 수 없고 아아 나 눈 셰도 소파 어때? 너무 가깝다고? 좀 더 멀리? 이건 올까? 너무 거치장스러운데? 좀 무난한 거 없을까? 엘리 소파 엘리 소파 1인용 소파야? 믿지 왜 없어 여깄네 1인용 소파 1인용 소파 1인용도 나쁘지 않아 좋아 이걸로 가자 그런데 축하해 주세요 아 네 하나 팬이신가 보네 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이그린님 앞으로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구요 선반 이건 뭐지 모던 벽 수납장 이건 뭐야 벽에다가 뭐 이런거 여기다 이렇게 올려볼까 딱 여기 자리같은데 와 심지에서 집집구집구미는 부근만 따로 돼서 게임을 만들었네 왜 이게 돌려지지가 않아 돌려 야 이거 회전이 안돼 어 그렇지 아무리 봐도 저 벽 색깔 추파춥스 딸기맛 사탕봉지 같아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네 현풍이 빠빠님 많은 원 감사합니다 아 네 뜨거움 감사합니다 랩이 택배 TV 놓으면 겨울에 TV 화면 실시간으로 경과류는 경과류는 뭐 여기 안올라가지 견과류? 이거 선반이 아니라 그런가? 아 현풍이 빠빠님 2만원 원 아 현풍이 빠빠님 2만원 원 콘센트 가려서 안돼? 괜찮아 그냥 살아 대충 그냥 살아 대충 경과류는 ado &ado How do you want to get the line on?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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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3개 2개 모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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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또 이미지 하나 추가하자 한 이정도? 한 이정도? 한 이정도? 한 이정도? 아 좋아 피클 좋았어 음 나쁘지않고 여기 전등 스위치가 여기 없네 여기다가 박을까 백색가전 보일러 천장 환기설비 환기설비 이런게 또 돌아가줘야지 또 돌아가주고 이거 나중에 22세기쯤에 생길 김도 박물관 같아 컨셉은 전설의 탈방송인 김도의 집 아 좋았어 어 아 이게 헌뿅이 빠빠님 미술관이야 저런집에서 잘면 좋겠다 티비옆에 피클이랑 매주콩 우야우야 커튼으로 갈까 여기는 짧고 좁은 커튼 이걸로 가자 음 설치 안되네 왜지 블라인드 창문이 열린 블라인드 됐어 됐고 오 좋아 거실 조명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이걸로는 안되고 좀더 좀더 당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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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렉터 램프는 뭐지 당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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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방송조명이구나 그럼 이거를 거실로 옮기고 거실로 옮기고 저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아니다 이거 주방으로 놓자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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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 놓고 이거를 주방에 놓고 이거를 빼가지고 일단 여기다 옮겨 놓은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깔아야지 정확히 정확히 여기다 이렇게 어 여기 전등 스위치 아 아 그래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방송이 그 조명이 되지 왜냐면 이렇게 빛이 눈으로 바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부시지가 않습니다 너무 앞쪽인데 좀 더 뒤에 해야 돼 이거 살짝 좀 더 이쯤 어 여기 먹방 밥 밥상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식탁 식탁은 어딨죠 식탁은 어딨죠 테이블 이건가 여기 있다 탁자 이걸로 갈까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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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 있어야 돼 여깄다 이런 걸로 가자 형 실제로는 방송에 컴퓨터 몇 개 돌려 두대요 모니터 세 개랑 지금 세팅이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거의 제 방을 벽만 빼고 그대로 옮겨 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쪽이 지나다니기가 좀 망한데 문 때문에 좀만 더 앞에서 봐 이쯤에서 좀 더 됐어 눈 안 나빠져 그렇게 흐흐흐 흐흐흐 자 다음에는 여기 여기로 합시다 되는거 아닌가요 쇼파 치우자 이쯤에다가 식탁을 놔야 될 거 식탁 같은 거 놔야 될 거 같은데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 현관 어떻게 배치해가지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erk 사장에다가 하나만 박자 어? 가운데 샹들리에 박자구요? 샹들리에? 왜 갑자기 샹들리에? CCTV 방인가요? 튤립 샹들리에랑 전구 샹들리에는 무슨 차이지? 너무 밝은데? 여긴 안을켜야 돼 이 방은 밝으면 안 돼 샹들리에는 거실에다 놓고 가실에다 놓고 이거를 여기다 놓고 오후야 이 방은 다이아방인가요? 아 이제 혐포니 빠빠니 또 만원으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히어스 자니 사진은 언제 달아주실거죠? 그거 사진 어디서 구하지? 히어스 자니를 어디서 구해야 될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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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화장실 문에? 이 문에 문에 달아지나요 이게? 잠깐만 좀 줄여보자 좀 줄여보자 문에 안 달아지네 이걸 옮기자 현관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일단 나무데나 합시다 나무데나 합시다 여기다 해놓자 와 개크네 이거 0.9 좀 작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작아야 될 것 같아 그 느낌이 살리려면 0.6 너무 진한데 아 잠깐만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사이코였나? 아 샤이닝 아 샤이닝 아 근데 이게 온전한 짤이 없어가지고 내가 됐어 외주하러 가자 벙커 벙커 제 아내와 숨겨진 전투 벙커가 있는 집을 구매했습니다 벙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하다고 토네이도나 더 강한 무언가가 닥쳐와도 안전해질 때까지 몇 주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지하로 내려가라 이거지 저 집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어 한 남자의 사진들이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전날보다 사진 속 녹은 개수가 줄어 있대 아 식물도 있고 그나마 다행인건 벌레가 없다는 거겠죠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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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일단 쓰레기부터 쓰레기부터 치우고 됐어 fill 흐흐 퍽 흐흐 흑 헉 흑 정말 무섭다 그 그림 속에 그게 사람이었다니 다 버렸다 이제 먼지 닦아야지 야 뭐야 이거 때가 안 벗겨져 설마 이거 다 칠하라고 또? 아 화이트로 칠하라고? 바닥 닦아주고 변기도 갈아줘야돼 닦은거 같은데 이제 85%네 여기 어디 됐다 닦았고 닦아주고 거미줄도 쳐주고 됐다 아 흰색으로 흰색으로 칠해달래요 일단 여기부터 가자고 두통? 그림 선물해달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 됐어 피카츄 없냐구요? 없어요 아 그래도 칠하니까 뭔가 나아지고 있는데? 오오 아니 무슨 집에 박퍼가 다 있어 진짜 폴아웃 실사판하려고 만든건가? 아 무슨 만원씩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마워요 와 저거 곰팡이 아닌가요? 그냥 위에 덮대서 페인트 칠하는건가요? 홀리에 으 으 짝 아 아 어 어 하 안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마 다행인게 뭐냐면 창문이 없어져 좋다 됐어 가구 제거하라고? 어? 이거 파는거 아니네 됐어 됐어 음 이제 다시 칠하러가 아니야 이거 집주인이 팔라 그랬어요 새거로 바꾸라고 화장실 변기 좋은걸로 잠깐만 어... 하나는 뭐였지? 어... 싱크대 싱크대 어? 아 맞다 페인트칠 붙어야되는데 흐흫 괜찮아 틈새로 잘 취하면 돼요 예스 페인트를 하나 사서 흰색이었지 여기 있다 칠하면 된다 이거지 어... 어... 잠깐만 그... 그레이 스퀘어 타일? 여기 펜트칠이 아니야? 그레이 스퀘어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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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놓은건가요? 지금 아... 벽에도 다 해야 돼? 회복기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지우 형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길 빌어요 얼른 나가세요 파이팅! 이거를 이거지 패널 작업 벽에 붙여야지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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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라고 벽에 벽에 그렇지!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야 왜 노란색이야 야 눈 파이팅 고마워요 형도 머리 그만 빠지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빠르게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집에 있던거 붙인거라고? 와 진짜? 그런 디테일이 있단 말이야 이 게임에? 집에 있던거 그거 하나 남은거 그거를 지금까지 허리춤에 끼고 있었다고? 아 네 금방님 감사합니다 이 쓱싹하는 손동작이 좀 좋지 않아요? 김도에게 머리 빠짐이란 하나의 아이덴티티이다 그게 나으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의매하려는 세력인 것이다 쓱싹 하 와 김도형도 유실공사 하는거에요 그래서 김도형 유실공사 언제 썰 푸십니까? 아니 전 그런거 못해요 전 똘삼이니까 그런거 하는거지 저같은 사람이 그거 하면은 한 몇시간 하다가 아이고 나죽네 이러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한 일줄동안 못일어남 아 네 부머진님 고마워요 좋았어 노가다 능력이 저 정도면 슈퍼맨을 받고 말지 야 이거 세개 발라도 안되겠는데? 두개 발랐는데 62%면은 모자랄듯 모자랄듯 바닥에 깐거랑 이거는 다른 타일이에요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아 네 부머진이 고마워요 어? 되겠는데 이거? 어? 안된다 91%는 뭐지? 여긴가 설마? 어 맞네 어 업그레이드된다 빠른 미장장어 아저씨가 시즈하는거 보고 재밌어서 사려했는데 부잉 할인 끝났네요 스타터팩이나 사야겠어요 아 네 타노시님 감사합니다 아 네 굽네치킨조아님 13개여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샤워실노라고 네 굽네치킨조아님께서 1년 1개여 구독 고마워요 야 뭐야 이게 조립이 안돼 뭐지? 아 이거 구멍 뚜껑 열어야 되는구나 틈까 쏘옥 해적한테 잡힌 노예들이 일하는 그런 노랜가? 아, 렘이 제라블이에요? 음, 그렇군요. 아, 비슷하기네요? 감사합니다. 호잇! 완성! 오 벙커 좋은데 야 근데 화장실에 이런게 있으면 안되지 않나 이게 뭐죠 이게 그 간이 발전기 그런거 아니야 이거 아 일단 이거 치워주고 팔아버릴까 이다 놓고 어 뭐야 팔아 오 화장실 화장실 개잘함 벙커에 있는 화장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 이렇게 창문을 열면 샤워하다가 아 오늘 비온다 빗물로 샤워해야지 여기서 이제 빗물로 샤워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야 근데 여기 왜 콘센트가 염전되는거 아니야 이거 됐어 어 서랍 침대 배치하기 하얀색으로 칠하세요 칠하는게 낫겠다 아저씨 빗물로 씻으면 머리카락 더 빠진대 야아아아악 네 탄호식인가 삽니다 네 탄호식인가 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삽니다 이렇게 칠하고 있는 김도산수 근데 지하의 화장실이라니 곰팡이 개쩍에 따음이야 으 으 소름 돋아 으 으 으아 아 네 벙커 토일레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칠하면 최소 필요치 채할거 같애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됐어 하나 둘 셋 자쿠 벙커 벙커 하지마시지요 불편하네요 야아아아아아악 오오우 야 칠하니깐 그릇쌋는데 오오우 아 이제 어떻게 하냐 이방이야 나도 칠하게 그릇쌋 됐어 됐고 ence ichi 쓰읍 한기가 안되는 공간에서 페인트질을 하면 머리가 후두둑 후두두둑 빠진다. 취하지 않나요? 약간 술 먹은 것 같이?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이제 형 근데 온통 새하얘서 코스 언덕 위에 그.. 그거 같아 그거 하얀집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새하얀 풍벽에 짬뽕 국물 묻히고 싶다. 최고야! 여왕님의 충견님 15개월 구독 고마워요. 1년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이제 프로토스 가님께서 1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이러면 이제 프로토스 가님께서 1개월 구독 고마워요. 2,3,4 어후 완벽해 무슨 가구를 36개를 배치하라는데 야 니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그냥 어후 집주인이 알아서 구매하시고 전 이정도 했으면 다 한거같습니다 어? 저 오늘 더 일 못해요 고객님이 알아서 구매하셔서 그 택배로 주문하시구요 전 갑니다 아 9700달러 좋고 화장실 없다고? 나 있는데 화장실? 이사처를 맞아서 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많은데 부실 시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 네 속보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전거 갤러리에서 알게 된 타사형을 친위 초청했다 태이준컴 여기까지 실제 시간으로 일주일 걸렸습니다 아 네 상아누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 귀신들린집 감사합니다 여기를 좀 어떻게 해봅시다 이 공간을 좀 꾸며야겠어 어떻게든 흰색으로 밀어버릴까 그냥 여기 무슨 색으로 칠하지 그래 입구는 흰색으로 가자 흰색이 무난하지 일단 밀고나서 생각해 어디 맨들맨들 왼쪽으로 어머니 어떤 색이 오우.. 개잘치라구.. 와.. 이렇게 눈부시네.. 뭐야.. 다 썼어? 네.. 타노시님 고마워요.. 아.. 아.. 집이 흉물이 따로 없구만.. 본인 취향에 맞다면 상관없겠지만 친구는 안부르는 아없다고.. 감사합니다 좋았어 오 좋아 전등 배치는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여기를 어떻게 뭘 집어넣을지 좀 생각해봐야겠다 네 여기가 어제 그 바퀴벌레 하우스에 오 좋아 오 좋아 나 가이쉬 오 이거 나 이거 진짜 나 가이쉬 나 가이쉬 뭐지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민규사2장 남자 집사2장 아빠님 학교 남자 집사2장 이것을 놓지 말고 어..잠깐만.. 이..이걸 놓을까? 이걸로 해야겠다 피카소 안 이건 좀 못 이기겠네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응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이 박대가리였습니다 당신들의 관찰력과 시야가 좁아서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이마가 빛나는데? 레드 벽지?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까는거지? 뭔가 이쁜데? 패널 작업하기 이거 어떻게 바르는거야? 이렇게 바르면 되는건가? 한줄만 발라보자 오오오 이 집의 외국인 하루만 재우면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이 일어난단가? 뭔가 이쁜데? 그냥 다 발라도 되겠다 이게 한면에 조명을 한개 설치했지만 두개를 설치한 기적의 효과 벽지도 이쁘다 벽지도 이쁘다 안돼 이럴거면 페인트 왜 발랐냐구요? 여기다 여기다 채울 수 있을거 같은데 그 신화의 어떤 존재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어 보는 순간 뇌가 터버린다고 합니다 하 남.. 남는거 붙여 남는걸로 가자 네 렐레레레님 5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좋았어 음.. 만병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저가 굉장히 나쁘지 않아 그냥 약간 이쯤에 약간 이쯤에 좀 더 오른쪽으로 아 근데 현관이 뭔가 막 신발장도 있고 막 그래야 될 것 같고 여기다 신발장을 놓자 천장으로 해가지고 신발장 하나 놓읍시다 흰색은 좀 그런가? 어 모르겠어요 될지 아 네 빅십 빅건님 감사합니다 탈모의 경우에는 먹고 바르는 치료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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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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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뒷문에다 놓는거라고? 아 여기가 뒷문이에요 여기가 전문이에요 아 식탁을 어디다 놓고 싶은데 여기다 놔볼까 식탁을 여기다 놔보자 클래식 식탁 아 다이닝 테이블 이거 좋다 이거 심플 테이블 이건 어때? 아니면 이 슬림 테이블은 어때? 이 모던해 보이는 검은색 벽에 붙일까? 밥 먹다가 바로 문 열어줄 수 있는거지 아니 식탁 놀 데가 없는데? 여기밖에 없어 자리가 자리가 여기 밖에 없어 자리가 여기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집안이 참 밝군요 김도님의 머리도 언젠가 저렇게 밝아지겠지요 식탁 의자는 뭐가 좋을까? 모던한 느낌으로 길버트 의자 어때? 길버트 의자로 가자 좋다 나쁘지 않아 됐어 페인트 통 치우고 주방 옆에 서여 아일랜드로다가 식물도 좀 묻혀 못 올라가는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식물을 놓고 아저거 선반에 뭐 좀 올려놓고싶은데? 어어어어 야 이 게임 렉 걸려 고사양 게임 이렇게 부엌쪽에 이렇게 있으면 나쁘지 않다 이거를 여기다 올리자 아 오래하면 렉 걸린다고요? 메모리 넣을 수 있나 보지?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여기다 뭐 놓자 또 여기 여기다 뭐 놓을까 아니면 신발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냉장고를 이쪽으로 옮길까 그냥? 냉장고가 여기 있는 게 좀 답답한데? 여기다 냉장고를 여기다 놓고 선반? 아 옷걸이 그래 옷걸이 놔야지 옷걸이 형 돌아온다 했잖아요 여기서 머리가 다 빠져버리면 옷걸이는 뭘로 검색해야 되지? 형 흑흑 아 감사합니다 어? 오리엔트 스탠딩 램프? 이거 이뻐 보인다 한번 사보자 여기다 분위기 조명으로 하나 딱 놓으면 될 듯 목속에다 놓을까? 음... 밖에다 놓을까? 찜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또 또 또 또 딱 딱 탈모 어디다 놓지? 나 괜히 산 것 같아 괜히 산 듯 구석에 놓을까? 구석에 놓자 좋았어 옷걸이 어딨지? 주방 가구 찬장 책상 찬장인가? 옷장 주방 가구 의자 식물 소파 설비 아래쪽에는 설비 있는 것 같아 이 인테리어에서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선반중에 옷걸이가 부착된 게 있다고? 그 나뭇가지 같은 거 있던데? 나뭇가지 같이 이렇게 걸 수 있는 거... 아 여기 있다 형 더 이상 조명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안 그래도 탈모 때문에 눈이 부셔요 빡빡이 될 수도 있는 보충들 源 필수 범우 매일 여왕 마음 цент 좋아 좋았어 잘 알고 있다 침착하게 집통째로 들고 흔들어서 섞은 듯한 인테리어 그냥 살아 밥 먹다가 국물 이렇게 옷에 튀기고 그건 좀 아니지 민머리 뭐라도 든든한 거 드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형풍이 빠빠님 얼마나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아 감사합니다 아까도 후원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이거 하나 치우고 하나 치우고 하나 치우고 아 네 역스퍼거님 파이팅 반갑습니다 아 그래 맞아 옷걸이는 이런데 있어야 돼 이런데 이런데 있어야 돼 문 옆에 아니면은 들어가서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곳에 여기다 놓자 여기다 여기다 여기 그렇지 여기다 놓으면 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쪽에 선반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아저씨 그만 놀리세요 빈도 아저씨는 뭐 머리가 빠지고 싶어서 빠졌겠어요 선반이 필요해 선풍기 하나 사고 빡빡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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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빡빡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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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 서랍장에다 놓을까? 이게 무난하겠지? 사랍장 아 됐어 됐어 어 좋아 야 이거 깨진다 이거 여기다 놓지 말고 여기 올려놔 하하 뭐 이정도면 뭐 어 괜찮지 어 나쁘지 않아 아직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늘지만 에어컨 사자구요 에어컨 사자구요 근데 여기가 좀 허전한데 뭐 좀 채우고 싶다 아저씨 놀리면 큰일나 놀린 사람들 죄다 탈모은 페인트통은 제가 이따가 지울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나갔습니다 첫번째 구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생각보다 괜찮을거야 보라고 절 믿으세요 깔짝깔짝 해서는 이 변혁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다 좋은데 말이야 봐봐 나쁘지 않잖아 생각보다 안 괜찮잖아 또 참 좋겠어 허허허하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거지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이 가구를 어 흰색으로 배치를 하면 돼 근데 집 새로 산다고 안 했나요? 아님 말고 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어어 흫흫흫흫흫흫흫흫흫 아, 아저씨 벽에 빛에 묻었어요. 어? 아닌가? 뭔가 좀 허전한데 생각해보니 라이플 소총이 없네요. 엎드렴. 아, 맞다. 손잎마지용 그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손님 마중 나갈 때 필요한 거 있어요. 이게 페인트 총 좀 밖에다 치워놓자. 뒷뜰에 놓으면 되겠다. 여기다 놓자. 어, 여기 안 나지네? 아, 그냥 팔자. 아, 귀찮아. 여기다가 선발 하나 놓고? 자동과 똘섬을 위한 공간. 수랍장. 너무, 너무 좀 디자인이 그래. 이걸로 가자. 너무 작아. 좀 널찍한 거 없나? 어, 뭐야. 이거 이쁘다. 그 정원도 정원인데 말이야. 문 바로 앞까지 길을 싹 포장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이거 이쁘다. 나 이거 어따 놓을래. 나 이거. 나 충동구매 했어, 방금. 여기, 여기다 놓을까? 아, 이거 어따 놓지? 나 이거 확인 샀는데 놀 데가 없네? 아, 내 현풍이 빠빠님 많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왜 키친 건 자매품인 토일렛 그리네이드는 없나요? 변기 청소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여기다 놓고. 아, 내 현풍이 빠빠님 또 만 원 감사합니다. 김동형을 탈모라 놀린 사람 대부분은 탈모를 얻었다. 아니, 뭐니 식탁을 치워. 식탁 없으면 밥은 어디서 먹으라고. 식탁은 안 돼요. 아, 내 큰 한마디 감사합니다. 아까 페인트통들 팔 때 소리가 한 번 더 들렸는데 오류인가? 아! 착각인 것 같아요. 아니겠지? 컴퓨터 앞에서 밥 먹자고? 아니야, 식탁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긴 있어야 돼. 아, 좀 이건 두께가 있네. 좀 얄쌍한 거 없나? 문 앞에 딱 놓을 수 있는 그런... 좀 아담한 사이즈로 다가. 올로 선반. 아, 졸라 크네. 다들 저녁? 심플 화이트 옥자. 흘기틀깃 김도 방송 보고 있는 거 맞지? 이건 아닌데? 기저귀 교환대가 있네. 이거 밖에 없다. 이것도 알겠다. 아닌데, 이것도 아니야. 아, 뭔가 이 화장실 입구 때문에 지금 좀 걸리적거려. 클래식 세크러털 이건 참. 아저씨 방송 보면서 키굿 돌리는데 승률 78%로 전설 갔어요. 역시 긴도 승리의 여신 낳아댄다. 아, 네. 감사합니다. 클린스랄리님 고마워요. 야, 뭐야. 이거 벽에다 거는 거야, 이거? 바닥에는 못 놓는구나. 아, 벽에 거는 거였구나, 이거. 일단 이거 대충 놓고. 아, 네. 은양님 3개의 구독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은양님께서 3개의 구독. 고맙습니다. 매트 깔아야 돼. 웰컴매트 어딨지? 테이블에 있나? 설비. 카펫에 있겠다. 어, 이거 입구, 입구, 발 그건 어딨어요? 이건 이걸 보다니 손님들이 다 조용해지더군. 오오오. 나 이런 거 좋아. 깔러 가자. 여러분이 집자라리라면 저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뭐, 이 정도면 뭐. 아, 네. 뭐라고요, 님. 구기하기도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소파를 가운데 놓고. 너무 틀 닦았다고?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이쁘지. 야, 이거 언제 다 청소하냐. 아, 내 샷 다 불렀인 거다. 아, 잠시만. 중국인 집 된다고? 중국인 집. 매, 매집 걸래요? 깔기 어딨냐? 깔기? 만세 리모델링 채널에서 회원님의 방흥님이 글렀다고 알리세요. 그, 조그만 발 깔기 어딨죠? 아, 네. 댕댕검님 4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걸레로 검색하라고? 걸레. 기타 있나? 찾아볼게 한 번. 문. 미장. 바닥 타일. 설비 소파. 없네. 걸레. 초밥 먹고, 김밥 먹고, 볶음밥 먹고, 잡채밥 먹고, 비빔밥 먹고, 쌈밥 먹고, 현미밥 먹고, 덮밥 먹고, 팥밥 먹고, 콩밥 먹고, 콩밥 먹고, 쌀밥 먹고, 콩밥 먹고. 내추럴이 또 무난하지. 아니, 빨간 양탄자 어때서 그래? 깔 수도 있지. 내가 보기에도 좀 구리긴 한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할머니 카페트. 이거 어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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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색으로 하자. 하하하하. 이거 낫겠다. 앞에 이렇게 딱 깔아주고. 주방에 카페트를... 뭐 하나 깔긴 해야 돼, 저기다가. 녹색으로다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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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인가? 붙여버릴까? 여기? 부엌에다가? 둥근색 카페트는 대체 무슨 색인가요? 이건 좀 아니야? 별로야? ㅋㅋㅋㅋㅋ 별론가? 아 둥근 카페트가 이쁘네 아니면 이런거 어때? 패턴이 있는 클래식 카페트 줄무늬 카페트, 단델리온 카페트 둥근색이 이쁜 것 같긴 해 화이트 여기도 하나 놓고 방석이네 이거는 그냥 아 여기 이렇게 허전하지? 여기 뭔가 놔야 될 것 같아 여기 그림도 하나 놓고 그림도 이렇게 놓고 이 집이 왜 싸냐구요? 사실 옆집에 중국인 할머니가 사십니다 아 여기가 화분 자리겠다 그러면 화분 놓자 화분 식물 끝없는 장강의 물결은 도도하게 흐른다 육.. 육카 몬스테라로 갈까? 오오 한결 좋아졌는데? 하나 더 놓자 여기 사는 시베리아 이것도 놓고 여기 사는 시베리아 이것도 놓고 뭐야 왜 안 돼 됐어 왜 평균 부분은 없는 건가요? 됐어 아 내 유나 다이스킨이구만 마약 재배하는 것 같아 마약 재배하는 것 같아 마약 재배하는 것 같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저기에 특수부대원들이 인질 데려와서 망치질하고 싶고 깔고 유리창 박살내고는 다 터뜨리되어 바퀴벌레가 나오던 그 더러운 집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와 바퀴벌레는 온데간데 없고 모던한 디자인에 헉 깔끔한 주방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넣을 것 같죠 센스 있는 벽지까지 이럴수가 바퀴벌레는 나갔지만 김도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 아 오우아 흐흫 흐흫 흑 흑 흑 흑 침실을 들어가 볼까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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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침실도 너무 좋고 아늑한 분위기 정말 좋군요 자, 그럼 이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아하! 방송을 하는 사람이 살고 있군요 네, 크로마키를 별도로 설치하시려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컴퓨터 두 대가 있고 아, 네, 데드플링 감사드립니다 아, 네, 세입자 불쌍인이나 사는 거 아, 근데 진짜 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게 최악은 아니야 생각보다 굉장히 뭔가 이 감각, 감각이 있어 내가 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능이 제능이 야, 이 집 팔면 얼마 나오나 한번 팔아볼까? 예, 이거 한번 팔아볼까 이거? 그림두는 그림두에서 먹고 살길 다행이다 야 이거 팔아보자 한번 야 이거 얼마 나오나 한번 팔아보자 일단 사무실 옮겨야 되니까 집을 삽시다 근데 나 무슨 집 살라 그랬지? 나 벙커 있는 집 살라 그랬지 어 나 벙커 있는 집 살려고 아니 뭐 팔긴 좀 아깝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방송으로 다 녹화가 됐으니까 녹화 본 안에 영원히 우리의 인터넷 세상에서 살아있을 거구요 벙커 있는 집 한번 보자 벙커 집이 어디지? 이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집? 아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벙커가 있는 오래된 집 아 이거 살까? 아 돈 좀 더 벌까? 아 돈 좀 돈 벌자 돈 벌자 일단 돈 벌러 가자 집을 팔고 못 사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 사무실을 팔아버렸어 사무실을 나 팔아버렸어 와 깨끗하네 뭐 치울 필요는 없겠는데 어 라디에이터 노라고 이제는 스트리머용 장비 세팅 뿐만 아니라 스트리머용 하우스를 판매하는 최고의! 뭐야 화장실용이구나 파스텔톤 로즈로 칠하라고 파스텔톤 로즈로 칠하라고 오오 오오 고였다 으흐흐흐흑 고였다 파스텔톤 로즈 뭐지? 파스텔톤 로즈면 어떤 색? 아 이거구나 다 칠해볼까? 닫고 불킨 다음에 내가 보기에 1억 3천짜리는 좀 비싸고 한 1억 안쪽에서 봐야겠어요 일단 벙커만 있으면 상관없거든 벙커가 있어야 돼 벙커 아니면 좀 싸구려 집을 하나 산 다음에 거기 사무실로 이전시키고 집을 팔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낫겠지? 야 그게 낫겠다 그럼 되겠네 그럼 될 것 같은데 제일 싼 집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집도 팔면되지 일단 여기 하고 나가자 그래 하나는 그냥 사무실로 가지고 있고 뭐야 여긴 어떻게 칠해 벙커가 중요한 이유 거기 녹색빵 만들면 전쟁나도 방송 가능 지금까지 신한 방송이었어요 추천 질착 구독 부탁드리고요 괜찮네요 근데 전쟁 나면 인터넷이 끊기지 않을까? 칠해주고 아 페인트 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얼마나 판매하는 거 현실 존버 가지려고 종전 대기방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갑자기 해리포터 보고싶네 더비는 착한 진녀정이예요 주인이 저에게 양말을 주셨어요 음 음 옮기자 뭐야 설치가 안돼? 벽에 붙여야되는건가? 왜 놔주지가 않지? 집주인이 옮기지말라 그랬나? 뭐야 이거 벽에 붓박이야 이거? 원격으로 칠하자 좋았어 저어 남은 어디야? 여긴가? 뭐 여긴 또 다르게 질해야돼? 쓱싹 쓱싹 라임이면은 여깄다 라임이면은 오 좋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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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페인트 아 페인트 으응 페인트 아 창문도 있어 개빡쳐 나 페인트 안하나 야 야 야 튀자 아 돈 안주는구나 돈은 받아가야지 와 페인트 와 페인트 냄새 개쩔겠다 오야 밥도둑 뭐야 62%야 한 90%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뭘 어디를 치라고 하고 지금 62%야 화나네 열받네 꽁 그랬내 니 공룡 똥 끔 응 자 둘 셋 셋 오케이 알 affection 거의 다 된 것 같애 ㅎㅎ 근데 친환경 페인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페인트를 말하는 거죠 환경에게만 친하고 인간에게는 친하지 않은 그런거 아니야 너한테 친하다는 얘기는 안했단다 뭐 그런식으로다가 자연한테는 파괴를 하지 않지만 친환경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좀 알려줘야 되는게 아닐까요 그 환경이라는게 나를 포함한건지 그런거 있잖아 썩어서 뭐랄까 뭔가 이제 자연을 해치지 않는 그런거는 있을수록 죽을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인간을 파괴하게 되면 그게 뭔 소용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런거지 인간이 죽어야 이 자연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인간만 죽이는 성분이 막 포함되어 있는거인 사람이 정신병 걸려 죽기때문에 친환경 창문 닫고 뚝뚝뚝뚝뚝뚝 70% 차면 바로 도망갑니다 여기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설비조립하기 뭐 또 라지에이터야 어? 여긴데 뭐야 여기 뭐 설치하라고 아 에어컨 여기다가 설치를 해라 아 또 에어컨은 처음 만들어보네 이렇게 홀더를 봐가지고 오정을 시킨 다음 뭐야 이거 오오 에디 디 디 바운티드 let them come 오오 이렇게 설치하는거구나 됐고 뭔가 페인트칠 안하고 할 수 있는거 없을까 아 네 아 네 이영인님 감사합니다 add 202 주어쓰 주어쓰 뭐야 빨간색으로 안 껴? 사순인가? 좋아 EDD Mountain! Let them come! EDD Mountain! Let them come! EDD Mountain! Don't stand close! EDD Mountain! Let them come! EDD-PRIМED! Stand clear! EDD-кqual math and교 made friends Honestly, I'm not becoming therist Okay, I love it tradicional 여기? 나 페인트 칠하기 졸라 싫은데 지금 페인트 안 하면 안 돼? 저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칠하고 가라고? 드러워서 칠한다 진짜 밝은 복숭아 색 아 이제 여덟 번 칠할 수 있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셋 일곱 하나 셋 아홉 열 뭐야 열 개 칠할 수 있다고? 간다 간다 아까 보니까 최소 요구치 줄이는 스킬도 있던데 그런 걸 왜 만들었지 했더니 저런 용도였구나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아 네 영영영영 감사합니다 자 사무실로 돌아갑시다 버려진 집 버려진 집 타버린 집을 살까? 버려진 집 사자 여사고 여사고 좋아 이정 간다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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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저씨 이런 노가다 그 자체인 게임은 어디서 보고 주워온거야? 저 작년부터 이 게임 되게 알파 단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나 되게 하고 싶었거든 요새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 작년부터 나 이 게임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었어 아 뭐야 이거 하면 끝나네 일단 집부터 팔자 집을 여기로 옮겼으니까 파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보유한 부동산 이거를 파는 거지 판매는 어떻게 하지? 통장 계좌가 왜 줄었냐면 이제 이 집을 샀기 때문이죠 바퀴벌레 있는 것 같아 아까 소리 들렸지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하는 소리 자 이런 집이 저희 손을 거쳐서 어떻게 탄생을 하였는지 보셨죠 아까 한번 더 봅시다 이랬던 집이에요 하지만 아 이렇게 변해버렸다 너무 좋은 집이고 거의 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변해버렸다 자 집 팔러 갑시다 집을 파는 거지 경매 야 뭐야 야 7억 아니 아니 7천 7천 6백 7천 8백 야 8천 가자 8천 뭐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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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 더 받아 근데 뭐 여기서 뭐 몇만 달러 더 받는 더 받는다고 뭐 잠깐만 지금 그러면은 아 2만 달러 2만 달러 쭉 땡겨볼까 한번 야 이거 2만은 좀 물인가 바퀴벌레도 오근이 suk wind 빠지는 거처럼 사사사사사사사사삭 이 많은 좀 물인가 2만은 좀 2만은 surrender 하음 heir 한 만 땡겨보자 만 해보자 한번 Tac 4달러 $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제가 장난치는 거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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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돈이야 뭐 벌면 되지 그거 뭐 웬만 달러 금방 법니다 걱정마 자 집을 사볼까 이제 벙커가 있는 오래된 집 여기로 가자 찾다 가자 1억 4천 4백만 4백만 다 이 다들 이 정도는 예상하셨잖아요 바퀴벌레가 있을 거라는 거 뭐 있어봤자 다 이제 구제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크게 신경쓰지 말자고 일단 집이 어떻게 넓은지 야 지하실도 있고 지하실도 있고 이거 야 집 졸라 큰데 이거 몇 층 2층집이죠 아니 아니 1층집인가 아 그냥 벙커가 있어서 아 시발 야 벙커 입구가 어디야? 일단 벙커 입구부터 찾아야겠다 오오 초밥 먹고 앙 진밥 먹고 앙 어 어이 야 벙커도 꽤 규모가 있는데 뭐라고? 맛없다고? 으쭈르구요 크잉 소리가 들려 야 길망 뭔데 팔아버리자 이거 팔아버리 팔아버리자 아 지하실로 연결된 벙커구나 인간은 누구나 쳐 맞으면 죽어요 에? 게임 속 캐릭터도 그 이치를 피해갈 순 없다고 그냥 뒤진다고 맞으면 누구나 죽어 아니 맞으니까 지금 아니 왜 앙키말라고 왜 그딴 소리를 해 여기있나? 그러니까 지하실이랑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아 이 위에서 들리는 소리구나 흫 흫 흫 흫 흫 흫 일단 지상은 뒷문이 있고 화장실 방 하나 있고 이거 방 두개 연결해 버려야겠다 이거 벽 허물어가지고 아 나 이거 잠깐만 나 토 나오려고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있었ì 잘 오실게 예상 배불로